데이식스를 좋아하는 이건위입니다. 음악이 좋아요. 피곤할 때 노래 들으면 힘이 나요. 건우가 데이식스를 정말 정말 보고 싶어요. 저는 9살이고 급성 림프모고 백혈병을 작년에 진단받아서 1년 정도 치료를 했어요. 학교를 거의 못 다니고 거의 매일을 외래나 아니면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외래 가는 길에도 항상 데이식스 음악을 틀어달라고 하고 가요대제 무대도 보고 에너지틱한 모습을 보더니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아이가 진짜 매일 보는 데이식스를 만나게 된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미신 축하합니다. 미신 축하합니다. 미신 축하합니다. 나가는 번유에 미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그엔 나의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아 아 아 아 commit me to my head 아름다운 청춘에 앉아 함께 써내려가자 너의 주옥을 너 같이 올래 평화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좋아요. 저는 작년부터 데이식스가 최고예요. 거짓말이 진짜요 저는 뽀로로보다 영 Redmi parece 명이 도죠 아 멋angled tenid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